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한국의 남편들이 금기시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음식의 이름이 뭐냐면 마포불백이라 그래요. 마포불백. 왜 금기시 되고 있냐면 이 마포불백의 뜻이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숙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의 이름의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도 포기한 불굴의 백전용사인 줄 믿습니다. 마귀도 포기한 불굴의 백전용사.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믿음으로 불굴의 백전용사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하면서요. 뭔가 내가 어디에 접속하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가운데 접속을 할 때 그 어떤 메시지가 드냐면 Assess, Denied 이런 Assess, Denied 그 접속 불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들면 이렇게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거부를 당하는 거잖아요. 거기 내가 접속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접속, Deni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접속 불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접속 불가가 아니라 Assess, Authorized 접속 승인입니다. 하나님께는 접속 승인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죄가 있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접속 승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소 시리즈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소 시리즈가 두 번 남았어요. 이거 6월 달에 다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잠시 역대하 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지금 역대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7장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역대하 7장의 말씀은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첫째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완성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 법괴라고 하죠. 하나님의 괴라고도 하죠. 그 언약괴를 지성소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이게 역대하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역대하 6장 그리고 오늘 7장까지 역대하 7장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assess authorized, 접속 승인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접속 승인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요. 거기 말씀 보시면 메뚜기라든지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죠. 그때는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마음이 뭐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구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 찾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이라고 하는 것과 꼬리라고 하는 겉모양 꼬리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얼, 정신, 마음이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굴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몸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나를 찾아. 그래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사모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찾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하죠. 부지런히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행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광고하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에 우리가 단계선교를 합니다. BBS를 해요. 기타 많은 것들을 하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배처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예배처서를 이전을 해야 돼요. 성전을 또 이전하는 일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비드예요. 이제 코비드가 점점 안정화되고요. 포스트 코비드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포스트 코비드, 코비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교역자들이 특히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포스트 코비드를 좀 준비하자. 각 부서와 위원회 행사들이 있는데 이제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담당 교육자들에게 이제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또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행하기도 하고요. 또 학업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이민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주의 일들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고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 순수한 신앙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공동체가 뭐 백 명이 모였든 천명이 모였든 아니 수만 명이 모였든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고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지만요. 우리가 좀 아는 예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그러니까 애급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엑소더스, 구출해내잖아요. 그리고 너 내가 지시한 가난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어요. 구출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가난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엑소더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너희들이 가졌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수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혹독한 고통을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성을 만납니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와 하고 소리를 쳐라. 그리고 말씀대로 따랐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놀란 거죠. 하나님의 위대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복하고 싸우고 정복해야 될 성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 아이성이에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더니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너무나 쉬운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누워서 떡 먹기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냥 몇 천명만 보내면 돼요. 시시해요. 그래서 3천명만 보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대패예요. 아주 비참하게 집니다. 창피함을 당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수치를 주십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공동체 안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었다. 범죄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범죄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수만 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200만 명 정도 잡습니다. 그 200만 명이 되는 그런 거대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순수함이에요. 그 한 사람의 순수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아이성을 그 다음에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한 사람이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구약시대예요. 솔로몬 때, 그는 그 전 때예요. 모세 때, 광야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에도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에도 있어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언약괴가 있어요. 법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죄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대체서장, 하이 프리스트 이 대체서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유대록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루 들어가지만 최소한 3번, 4번 이렇게 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서장은 성소에 4번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 가서 불을 비우게 하고요. 분양하는 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 연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백성들의 죄를 사안받기 위해서 그 재물의 피를 가지고, 피사발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들어갈 때마다 대체서장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은 신약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막혀있는 휘장이 다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죽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지성소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사모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누구도 우리가 예배를 좀 함부로 드렸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마음으로, 신실한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7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마쳐요.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불로 임재합니다. 불이 내려서 재물들을 다 태워요. 여러분, 재물들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임재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는요,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전의 성령의 불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불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불이 없으면요, 임재가 없으면 성전은 더 이상 아니죠. 여러분, 내가 성령의 불이 없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사라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불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번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가정으로, 벤쿠버로, 열방울을 향해요. 성전의 불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과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접해보면 교육자들,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접해보면 불이 있는 사람과 불이 없는 사람이 금방 나타납니다.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겉으로는 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정 안에는 불이 다 꺼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이 있는 자는요? 기도해요. 불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불이 있는 자는 열정이 있어요. 불이 있는 자는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합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왜?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단에 불이 붙는 재단이요. 성전이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에 있잖아요. 불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심심치 않게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 보면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을 태워요. 집을 태워요. 사람이 죽어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가족들이 울부지죠. 부르치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의 불은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성령의 불은 절대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것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시한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무소부제와 임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무소부제의 뜻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이 무소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해요.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무소부제의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어느 일정한 시간에, 어느 일정한 공동체에, 어느 일정한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만나시는 현상, 그것을 임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금 무소부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교회, 체험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소부제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더 보시면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My eyes and my heart always be there forever. 영원히.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임재가 떠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토록, forever.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19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보라 써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게 되면 그들을 경배하게 돼요. 즉, 우상승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건 경고의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마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 같아요. 변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순수한 신앙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며 성령의 불이 사라져버리면 너희들 교회에 있는 성주는 어떻게 된다? 속담거리가 되어야 돼요.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유럽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제가 있던 곳에서도요. 성전이 박물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도서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도서관이 되어버려요. 박물관이 되어버려요. 유럽은 술집이 되어가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전 입구는 제일 싸고 그다음에 지성소를 상징하는 강단이 제일 비싼 자리이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피아 성당이라든지 바티칸 성당이라든지 얼마나 구경거리 관광객들로 꽉꽉 미어 터집니까? 구경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순수하게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다. 이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관광객들만 들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순수하게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순수한 신학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임재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찾는 교회 주님을 구하고 두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정말 찾을 때요. 회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찬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서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 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땅을 고치신다 그래요. 그 땅은 우리의 심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의 우리 성전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7장 15절 말씀해 보실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절대로 간판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도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수하게 찾고 찾는 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교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그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열고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귀를 귀로, 귀를 열고 들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라.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야, 막 장사하는 판들이 벌려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판을 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자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행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하고 두드리고 사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을 적시고요. 벤쿠퍼 땅을 적시고요. 열방을 적시고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의 영혼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벤쿠버 땅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영혼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에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진짜로